오늘 컨셉은 8월의 크리스마스 이 눈도 먹고 해서 진짜 메달이 꽉 차가워야 되거든 여기 어쨌든 와 버논아 아니야 버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어 야 나 잘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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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나 알았어 이걸 들고 이걸 뒤로 하면서 이걸 앞으로 눌러 이거 알겠지 봐봐 들고 앞으로 가고 이걸 들고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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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가망이 없어 보인다 아아 어 버논이 여기야? 어 버넌 아 여기 팀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? 아 근데 이거 은근히 우리 좀 잘하는 거 같아 아 진짜? 일단 바닥을 바닥을 쳤다가 딱 잡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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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다 깨면 그냥 퇴근이야? 어 그런 거 같은데? 여기서 밑으로 점프해서 잡아야 돼 점프해서 잡아 점프해서? 근데 저분은 뭘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나? 아 그래? 문 닦아가는 거야?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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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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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떨어지게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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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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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해봐 나 땀났다 이거 진짜 하다가 너 혹시 비 오는 거 좋아해? 비 오는 거요? 네 비 오는 거 좋아해 난 비 오는 거 좋아 나는 비 오면 너무 좋아 사실 나는 비 오는 날에 다 찾아낼게 찾아나니라 소식하네 어우 어우 막걸리 제발 아니야 오늘 잘다 야 뭐야 여기야? 난 아직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니까 네가 보다가 제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팀에 붙는 거구나 오 멋있다 자 이거 그냥 저기 올라가면 돼 야 야 나 차면 안 돼 나 차면 안 돼 나 올라왔어 빨리 와 형 가 형 가 어 나는 금방 가지 아 그냥 앞으로만 가도 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으로만 가도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아니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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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뒤로 가 너 뒤로 가 너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뒤로 갈게 나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아 다리 잡아줄 수 있어 다리 잡아줄 수 있어 다리 잡아줄 수 있어 다리 뭘로 잡아? 아 아 아 아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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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저희 아까 비 오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 네 깊지 않게 까붓한 거 비랑 무슨 영화 너무 뜨거워요 이거 너무 뜨겁잖아 와 진짜 뜨거워 따뜻한 물도 아니야 진짜 뜨거운 물이야 너무 뜨거운데 이 안경이 김소려 천천히 천천히 아 아 나이스 오 와 나이스 잡아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충격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주아 형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오 여기 진짜 어렵네 핸드폰 없지 몸을 넣어봐봐 형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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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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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려워 오 오오오 오오오 야 자아 잠깐만 일단 가서 기대해봐바 우지야 문정이 여기 상황에서 뭐 또 어떤 때가 생각이 나? 자 간다 자 좋아 좋아 간다 자 가자 오오오 오오 오! 기념 깼다 와 와 여길 잘한다고? 틈이 있네 이제 양은 뭐야 양은 왜 나를 보고있어 어 그래 이런 식으로 먼저 알겠지 저 양 괜히 얄밉다 저거 진짜 너무 얄밉다 지금 팔만 넘기면 옷 벗을 수 있는 거잖아 진짜? 죽은 거 아니야 밑으로 가도 돼 밑으로 가 너 밑으로 가 밑으로 가도 돼 가 가 가 할 수 있어 구르면 돼 아이고 아니다 발 잡아줘 발 잡아줘 잡아줘 아 잡아줘 야 야 점프해봐 점프 펑크색 점프 나이스 나이스 여기 온 거 아니야? 어? 여기 아닌가? 여기 그 빨간색 있는 게 형 어디 있어 아 아 아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로 올라가면 근데 여기 잘못하면 그냥 끝까지 떨어뜨린 거야 악마의 똥구멍 가져왔나 어 그런 거 같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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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해?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아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? 안돼 안돼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우와 우와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야 오 야 야 드디어 고개 솟아 봤어 우와 우와 첫 번째에서 벗어났어 나아 오 나이스 봐봐 로잉? 오오 와 순발력 아 렛츠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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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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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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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벗어 엎봤어 야 엎봤어 야 엎봤어 저 여기 저 여기 저 여기 엎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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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내 의상 보여주네 저 오늘 이 옷 입었어요 오늘 스타일리스트님이 입고 저 이거 입었어요 저 이거 입었어요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까지 온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냥 다리로 툭툭툭 건드리면 넘어가네 땀난다 어디 땀나 이게 뭐라고 땀이 나네 게임하면 땀나 나 가만히 있는데도 더 오 오예 그 다음에 오른발을 정환이 이거 잘한다 오 좋아 됐어 된 거야 된 거야 발 걸릴 것도 없어 이제 됐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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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틴 우리 캡틴이었다 캡틴의 모자가 됐다 이거 닿으면 가는 거잖아 가는 거잖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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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맨이었어 좋았어 와 이거 어렵다 너무 더워진다 자 가고 오 간다 나이스 뒤로 뒤로 중심 잡고 가면서 때리자 때리자 나이스 나이스 파도다 파도 이거 끝나면 옷 벗는 거죠? 와 진짜? 진짜로 제발 저 밑에 뭐 있다 아 그냥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아 저 뚫려 있네 뚫려 있네 저기 이거 옷 벗을 좀 위리해야겠다 오케이 여기가 문제야 형 여기 저기 얇은 구단이 얇은 구단 뭐야 다리를 다리 다리를 쭉 벌려야 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른발 오른발을 쭉 뻗어야 돼 아 그렇네 왼발로 가서 오 그렇지 됐다 오 됐다 아니 아직 아직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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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잘한다 우리 잘한다 우리 이제 감 입쳤다 와 진짜 너무 땀이 잘 흐른다니까 고마워 그 부분은 관련되어 이제 그 부분은 구단을 눈으로 굴려 원하는 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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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